아 진짜 춥네 아 저쪽에 막 바람이 보는데 여기는 그나마 통에 담아야지 여그 손 좀 줘봐 야 담아 달라고? 나는 채비도 못했는데 아 바이 와 바이다 야 손맛은 있어? 보여줘 봐 야 근데 청원은 무슨 맛으로 먹지? 그럼 저런 기야만 저렇지 이거 뭐예요? 사요 이거 고양이가 많다 야 야 뭐 어떻게 하려고 뭔가 입주를 확인하는 것 같다 아 너무 춥다 아 영하 7도 막 바람불고 이러니까 야 그냥 야 하 이러니까 감사합니다.